아..머리야.. 어.. 아..답답해.. 휘연아?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떡할 거야? 아이돌이 뭐라고 생각해? 그게.. 아.. 그건 그렇고 휘연이 너는 그렇다 치고 알아 얘는 파급력이 이것밖에 안되나? 그냥 득보네 득보 득보 아니에요 뭐? 브랜드 평판선이 나쁘지 않아요 아..그래도 그나마 기사가 이쪽으로 몰렸나? 그럴 수도 있죠 휘연아 너 그냥 아이돌 때려쳐 응? 자존심도 안 상하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네 친구는 제 여자친구 아닙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아무도 네 여자친구인 걸 관심이 없잖아 아니 이 여자는 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하.. 휘연이가 비밀이 많은 놈이었네요 아휴.. 아휴.. 활동하라니까 하라는 활동나라고 아시죠? 왜..왜..왜..왜..왜..왜..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아니.. 아이돌 안 한다고요 그냥 사실이라고 기사 뿌린다 그렇게 알아 예? 아니.. 휘연이가 이렇게 비밀로 하고 싶다는데 굳이 그걸 보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갑자기 왜 그래? 아까는 비밀이 많은 놈이라고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더니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어떡할 건데요 하.. 대표님 인연이라는 게 뭡니까? 알다가도 모를게 인연 오키마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뭘 하는 거야? 하..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니가 왜 유난을 떨어? 이건 그냥 노이즈 마케팅이야 어차피 일은 벌어졌겠다 이참에 휘연이 좀 뛰어보자 아.. 아람의 소속사한테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어차피 아라가 휘연이보다 낫잖아 아.. 여보세요 네.. 전화하셨네요 아..예.. 그게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저희 측 휘연이가 어쩌다보니까 네.. 기사 봤습니다 기사 보셨죠? 하하.. 예.. 하하하 아..예.. 그래서 말인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다 조치 취해뒀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요 그냥 친한 서랍의 사이로 정리할겁니다 곧 정정보도 나갈거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참에 좀 이슈를 좀.. 뭐 좀 많이 하시죠 하하.. 우리도 알아 얘가 왜 거기까지 갔는지 추궁중입니다 뭐 별일 있겠어요? 대표님도 휘연이랑 얘기 잘하시구요 아..예.. 죄송합니다 전화 들어오네요 먼저 끊겠습니다 예.. 하.. 나 지금 까인거지? 어? 하.. 그냥.. 사귄다고 기사 뿌린다 너.. 너 왜이래?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제가 휘연이랑 얘기해볼게요 아니..그러니까.. 니가 왜.. 엑스피어스는 하나니까 베나이스 무슨 이야기를 해 일단 대표님이 눈치 못챈거 같으니까 진짜 나한테 할 말 없어? 뭘 인마 알아 어떻게 된거야 마라가 뭘 하..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이래? 뭘..내가 뭘 했는데 아..둘이 어떻게 그런 사진이 찍히냐고 뭐? 너 사진 똑바로 안봤니? 야..그 사진.. 그 인형탈 쓰고 넘어지고 나서 너 진짜 그러는거 아니야 야.. 저 새끼 진짜 눈치가 하나도 없네? 야..그 사진 잘못 찍힌거라고 나 아라랑 그 이후로 말 한마디도 안했어 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 아..쟤 왜 저래 진짜로? 응? 아..근데.. 대체 왜 이런 사진이 찍힌거냐고 잠깐만.. 나랑 아라 사진을 어떻게 찍은거지? 애초에 나 쫓아다닌건가? 설마 나 알아봤었던거야? 일부러 모른척? 톱스타를 쫓기 위해서? 하..진짜.. 사실..오랫동안 당신을 쫓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내줄 시간담이 없어 그러지 말아요 이런이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 바쁜 몸이라서 가지 말아요 언젠깐 또 만날 날이 있겠지 우리 기자와 아이돌이니까 지금 뭐하는거야? 진짜.. 하.. 뭐하는거냐 진짜 응.. 그래 가자 은근아! 은근아! 아 지금 이씨! 좋아 이씨! 연락 한통 없다 이거지? 속살을 박차고 나왔는데? 절대 안돌아버려 돌아갈 생각 같은건 애초에 없었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정도면 무정도는 썰어본거 아닌가? 요즘은 칼이 좋아서 뭐가 얼마나 잘 썰리는데 젠장 왜 아무도 안찾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순간 흥분해서 실수를 뭔소리야? 요새? 아 한수요 어? 요새 이.. 이놈 이거 지금 막 나가네 이거? 어? 야! 나도 대표야 인마! 왜 전화했어요 또 오늘이 인형탈 그런거 할 기분 아니에요 저를 돌아보고 있는 시간 갖는 중이라고요 아.. PPL 대행 들어왔어 안해요 저를 돌아보고 있다니깐요 선입금이라던데? 에잠? 어디를 가면되는데요? 아 여기요? 다시 해보자.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형 어디가? 형! 아... 아, 저 형 요즘 왜 저래? 연애 안 와? 약간 부러운데? 이번엔 찬이야. 제 PPL이 들어오는 날도 있겠죠? 야, 말할 걸 말해라. 찬이 지금 드라마 촬영 봤는데요? 야, 그거? 까메오로라도 좀 못 나가냐? 아, 부탁 좀 하면 안 돼? 네? 저기요! 저기! 출연자시죠? 네? 아니 저는... 출연자 아니에요? 출연... 네, 출연자죠. 아, 뭐하세요? 아,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슛 들어가려면 빨리 준비해야 돼요. 순서가 갑자기 꼬여서. 저쪽으로 빨리. 아, 네. 빨리빨리빨리. 아니... 나 왜 이럴 집당한 거야? 원래 까메가 이런 건가? 찬이 이 자식이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 거야? 운송실이 어디냐? 나의 destination 여기인가? 여기가? 이거 이제 사갔겠네. 가기실 같은데? 이제야 카메오 대접 좀 받는 거야, 내가 참. 이렇게... 여봐라! 이런 것도 구별이네. 이거 집에 가서 먹고 딱 하나 있네. 자, 보자 보자. 뭐 이쁘다 이거. 딱 맞네? 자네 이 자식 내 사이즈를 딱 알고 있잖아. 진드리 같은 자식. 까미호 출연 부탁한다니까 당일에는 어렵다고 두드대더니. 그래 나도 이런들 입으면 나름 잘 어울린다일까. 여기서 뭐하세요? 예? 네? 엎드려. 네? 빨리 엎드리라고. 이놈이냐?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녀석이. 기사 봤어? 어. 쟤는 또 뭔데? 심지어 같은 그룹 멤버를? 보조 출연이 보출이라고요? 이놈은 그냥 죽을 때까지 쳐라. 네,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조종 등장이네. Acetops. â DLC까지 기다려 주십시오.